오피스텔 거주하고 계신 분이네요. 지금 계약기간 2개월 남았는데 월세가 38만원에서 시세대로 5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는데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. 이건 변호사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네, 대처요. 이게 사실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 5%밖에 못 올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5% 이내에서 올려야 되는데 지금 38만원에 5%면 얼마 안 되잖아요. 15,000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50만원으로 올린다고 하신다. 이거는 조금 이제 법에 어긋나는 거긴 한데 이제 그 임대인이 사실 실거주나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. 근데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무조건 이제 계약을 연장을 해줘야 되고 이때는 이제 그 원래 기존의 이제 차임의 5%를 상한으로 해서 그 이내로만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이거마저도 5% 올리는 것도 사실 임차인과 협의되지 않으면 이제 억지로 올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그 적절한 금액에서 좀 서로 이제 인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렇죠.